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로 어마어마한 시궁창 이야기 가지고 왔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연 자체는 재미가 있어요. 왜 재미가 없겠습니까? 상관여 인생 망하는 이야기인데, 그죠? 다만 이게 볼륨카페 그리다 보니까 조금 역겨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려요. 그럼 봅시다. 제목, 상관여는 임신을 했는데 이제 슬슬 외국으로 튀겠다는 남자. 배신감에 개빡쳐가지고 자폭을 시전합니다. 원지, 대한민국 대표 볼륨카페에 상관여가 임신을 했는데 이걸 상대 아내한테 알리겠다고 합니다. 방탈하는 거 미리 죄송합니다. 공익을 위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운 거야. 참고로 여기는 에로부부에도 나왔던 대한민국 대표 볼륨카페입니다. 지들끼리 불륜을 금지된 사랑이라며 그 불륜을 합리화하는 그런 미친 인간들이 모여있는 썩은 공간이죠. 지를 버린 유부남한테 복수를 하겠다고 남자 아내한테 엿을 먹이려는 상관여와 이를 동주하고 위로를 하고 있는 것들까지. 참 가관입니다. 참고로 이 카페에서 자음을 쓰는 이유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그건 바로 검색 방지를 위한 겁니다. 이야 이거 저도 몰랐는데 부끄러워서 일어나 했는데 이게 이유였군요. 구글링 하면 안 나오는 거야. 기역기역, 기역니언 이렇게 치면 안 나오죠. 다른 게 나오죠. 이야 참... 아무튼 진짜 본문은 이런 보기 힘든 자음을 제외하고 무편집입니다. 원제... 저번에도 글을 올렸는데요. 예전에 남친이 집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간다고 글을 썼었습니다. 저 몰래 이민계획 다 세우고 마지막에 저한테 통보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임신했거든요. 그리고 아직 남자는 이걸 몰라요. 남자는 지 마누라하고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을 바라지도 않고요. 물론 애는 보내야겠지만. 결국 저만 또 장난감 노릇 해준 것 같아요. 가기 전까지 포크페이스 유지하면서 남자한테 복수할 거라고 이를 갈곤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때 아내한테 꽁꽁 동영상을 보내라 추천을 해주셨죠. 근데 차마 보내지 못하겠고 찍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여하튼 저도 임신까지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요. 병원에 가기 전 여자한테 말을 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병원 갈 때 여자한테 보호자로 가자고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남자의 아내입니다. 상간녀가 임신했는데 병원 간다고 남자 아내한테 같이 가자. 그렇게 하면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은 평생 남자를 괴롭히겠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제대로 복수가 될까요? 영원히 불행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패스해 주세요. 제가 여러 번 받아줄 힘이 없어요. 아래 달린 댓글들은 다 똑같은 것들입니다. 1번. 그냥 돈을 요구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나마 쓴이가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돈 달라고 해요. 그게요. 돈은 받고 싶지가 않아요. 안 받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사람의 정신적 노예가 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건 몰라요? 어차피 이민 간다고 하면 그 뒤로 나몰라를 할 텐데 돈이라도 요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죠. 네 민생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요. 돈은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요. 그 돈 받고 싶지 않아요. 필요도 없고요. 그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조용히 떠나요. 복수해가지고 뭐합니까? 일방적인 잠자리 아니었는데 남자가 간간한 것도 아니잖아요. 쓴이 불륜. 처음부터 이혼을 전자로 만난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불륜들 끝은 아무것도 없고 마음고생만 하는 거. 그럴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참고로 제가 여기서 불륜이라고 바꿨지만 얘들은 불륜이란 단어는 안 씁니다. 그냥 금사라고 해요. 금지된 사랑. 여자한테 이야기하면 가정인 치명타가 되겠지만 그러면 쓴이도 엄청난 상처를 받을 거예요. 어차피 상처는 다 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 상처를 받을 것도 없어요. 외국 간다는데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앞으로 닥칠 일 말이죠. 소송이 걸리거나 지인들한테 알게 되거나 그런 것들요. 아니 저 같으면 소송도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지금 내 인생 이모야 이 꼬라지 됐는데 그런데 남자랑 여자가 행복한 꼬라지 나 죽어도 못 볼 것 같아요. 그게요. 저희 두 사람 서로 지인이 겹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명도요. 그래서 소송 따위는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물론 제가 상처는 받겠죠. 하지만 그 남자는 해외에서 지 가족과 돈독하게 살 테고 저만 이렇게 피폐해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이걸 더 못 견디겠어요. 너무 억울해요. 그러한 각오라면 자폭을 하시고 남자한테 돈 달라고 하세요. 돈이 필요 없더라도 그렇게 돈 받아내면 여자가 타격을 입을 거 아니에요. 입 한 번 헹구고 하겠습니다. 입이 썩는 것 같다. 진짜로 그냥 여자한테 이야기해요. 그것만으로도 큰 충격 줄 거 아니야. 진짜 쓰니 너무 안 됐다. 힘내세요. 토닥토닥 여자한테 이야기하는 게 최선의 복수일 듯 싶어요. 그것도 이왕이면 병원에 가기 전에요. 맞아요. 남자 아내한테 꼭 이야기하세요. 제일 큰 복수는 남자 아내한테 그동안 쓰니가 알콩달콩 카톡했던 내용과 임신 사실을 다 알리는 거겠지요. 그리고 돈 받는 게 싫다고 하는데 아니 병원비 그런 건 받아야죠. 그걸 왜 님이 다 감당해요. 너 혼자 한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카톡이랑 사진 다 보여주고 사진 님 얼굴은 가리고 그러니까 모자이크 해서 보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두 사람이 행복했던 그런 증거들 카톡 뭐 이런 거 다 공개해버려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거야. 님 말씀처럼 카톡 사진 보내주고 임신도 알리고 병원도 같이 가자고 할 거예요. 손잡고 대댓글. 근데 아니 소송으로 돈 쓰게 될 텐데 그 돈은 안 아까워요. 그 자식 때문에 그 나쁜 놈 때문에 돈 날리는 거 너무 아까운데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여자한테 알린다 협박하고 돈 받아내요. 안 주면 그때 다 까바리면 되잖아. 그리고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출국하는 날 여자 카톡으로 초음 박사진 보내세요. 저는 소송비 따위 아깝지 않습니다. 달라면 줘야죠. 어차피 남자가 한국에 있었어도 전부 다 남자한테 들어가는 돈이었을 거예요. 제가 적어도 꽃뱀 취급은 다 하고 싶지 않거든요. 남자한테 돈도 많이 썼나 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다 남자한테 들어갈 돈이다 이거 아니야 지금. 너무 안타깝다. 글 읽었는데 임신이라니. 몸과 마음 다 추스리려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 진짜 어떡해요. 그나저나 남자가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저도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식의 복수는 아니었는데 말이죠. 남자는 아직도 임신을 모르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어쩌다 임신까지 했어요. 조심 좀 해야지. 여하튼 이거 쓰니 혼자 한 게 아니니까 남자도 대가를 치러야죠. 그러게요. 일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저는 지금 임신을 했다는 두려움보다 복수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훨씬 더 커요. 남자가 마누라 뒤에 숨어서 자기 아이 아니라고 증거대봐 이러면서 꽃뱀에서 도커라고 발뺌해버리면 그때는 어떡해요? 맞아요. 남자 이 나쁜 놈 외국으로 도망가기 전에 빨리 알리세요. 아 정말 어떡해요. 저 남자 진짜 나쁜 쓰레기네요. 맞아요. 나쁜 새끼죠. 이런 개그지같은 놈을 버리지 못하는 제가 더 바보 같아요. 쓴이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되겠나요 어디. 그렇게 이성대로 마음이 잘 따라줄 것 같았으면 불륜 따위 시작도 안 했겠죠. 지금은 조금이라도 쓴이가 덜 상처받고 남자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걸 생각해야 해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힘내세요. 아 진짜 힘드네 이거. 그래도 아직 한 달이나 시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래야 이 남자도 똑같이 불행해질지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쓴이님. 일단 남자한테는 무조건 꼭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자폭을 하든 안 하든 말이죠. 그리고 돈은 받기 싫다고 하셨는데 남자가 불행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거를 여자가 다 알게 되고 돈도 뜯기는 거.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다른 방법이 있냐고요. 이게 제일 확실하다고요. 그게 남자한테 먼저 알릴지 아니면 남자 모르게 여자한테 먼저 알려야 할지 지금도 정리가 안되고 있어요. 돈은 정말 받고 싶지가 않아요. 우린 찐사랑이였거든요. 우린 찐사랑이였거든요. 그 집에서 나오는 돈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정신적으로 타격을 주고 싶다고요. 이 배신감 어쩔 거야. 제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남자한테 말 안 하고 아내한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말을 할 거예요. 야 지금 이 꼬라지로 만들어 놓고 이민 가냐? 어딜 토끼야? 이렇게 해요. 그게 뭐 제가 말을 해도 이런 사건이 터졌어도 한 달 뒤면 그들은 행복한 새 출발을 하겠죠? 미국에서. 저 혼자는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민을 가기 전에 쇼부를 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쓰니 너무 무기력해진 것 같아요. 뭐라도 해야죠. 한 달만 지나면 그들은 타국에 가서 룰루랄라 쓰니만 상처받은 몸이 되는데 돈이 중요하지 않다면 아기 초음밥 사진 같이 있을 때 킥으로 보내버리고 수술한다 뭐 이런 소리는 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다 힘들다 어떻게 해봐라 편지 동봉해가지고 보내버려요. 듣는 여러분도 기빨리죠? 저는 입이 진짜 썩는 것 같아요. 힘드니까 조금만 쉬어 갑시다. 뒤가 더 구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